안녕하십니까? 어젯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또 이 영상으로 전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와 또 실제로 에어소프트 유저들 간에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유튜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 거리가 있으면은 뭐 그냥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에어소프트건을 한정 이렇게 갖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뉴스가 뜬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에어소프트를 취미로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는 아마 오래됐겠죠. 한두 달 전에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가 오늘 됐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도 제가 뭐 주워 들은 얘기를 좀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진짜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일단 뉴스의 내용과 우리 에어소프트건과 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뉴스에서 나왔던 제품들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에어소프트건이 아니고 그 모델건이라는 우리 총이에요. 이게 뭐 실총은 아니죠. 실총은 아닌데 실총과 동일한 작동 방식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모델건이라는 게. 정확하게 저도 모델건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 실제로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본 적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비작동 방식의 모델건들이 이렇게 정상 루크를 통해서 수입이 되곤 하죠. 그 총구가 막혀 있어가지고 흔히 이 썸네일에 이렇게 영상에 좀 참고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구글에서 찾아보고 유튜브에 찾아보면서 이렇게 참고 영상을 좀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흔히 작동을 하는 작동만 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탄피 배출식 총들 있죠. 탄피 배출식 총인데 실제로 뭐 스틸 재질의 이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알이 나오는 방식에 이렇게 화약이 터지지 않고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모델건이 합법이다 보니까 단아카라는 회사에서 모델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다르게 바라시 모델건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페스티벌도 많아요. 일본에는 실제로 총알만 안 나가지 화약을 넣어서 터트리는 방식으로 탄피도 배출되고 화약도 터지는 그렇지만 실총 보다는 작은 양의 화약이겠죠. 인명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반면로 할 것 없이 성인들이 이렇게 페스티벌도 즐기고 합니다. 아마 이런 제품들을 아마 국내에 이렇게 정상 루트를 통해서 수익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뉴스에서처럼 실총 부품의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서 이 모델건이랑 짬뽕을 한 것 같아요. 짬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압수가 됐겠죠. 당연히 제가 커뮤니티에서 올렸던 것처럼 그날 형사분이 가지고 오신 에어수프트건 두 자료였어요. VFC 416하고 마루이 글록 19였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틸슬라이드를 올린 제품이에요. 스틸슬라이드를. 스틸슬라이드의 제조사까지도 형사분이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스틸슬라이드 제조사 오픈하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모델건이 걸렸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총 중에서 그런 에어수프트건이 몇 자루 있었겠죠. 몇 자루 있었는데 뭐 당연히 칼판은 안 돼 있을 거는 뭐 자명하고요. 탄속도 되게 높았겠죠. 어쨌든 뭐 그 에어수프트건이 한두정 섞여 있는데 이런 에어수프트건이랑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알잖아요. 그 기자들이 좀 부풀려서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사도 그렇게 자극적으로 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우리 에어수프트를 즐기는 이런 선량한 우리 에어수프트 유저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닐 수는 없겠죠. 뭐 제 생각인데 그 스틸슬라이드 같은 거 스틸아웃바렐 같은 거 수입하는 게 제 생각인데 상당히 당분간은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에어수프트건을 수입을 하는 과정도 라이플이야 저는 생각했을 때는 뭐 딱 봐도 뭐 라이플은 뭐 그렇게 표는 안 나갔지만 핸드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칼파가 없다든지 뭐 대만산 제품들에 수입을 할 때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불이익 받을 것 같아요. 뭐 세관에서 다 걸러서 막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샀는데 뭐 총포도 가버리고 이러는 사태들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누이 제가 제 주변 분들이나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인데 또 부산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것을 참 안타깝기는 해요. 뭐 인터넷 카페 동호회라는데 저는 제발 부산 경남권에 있는 서바이벌 팀 중에 누군가가 연류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뜩이나 요즘 서바이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단속이 심해지고 이러면은 저같이 게임을 좋아하고 서바이벌 에어소프트건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점점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 국내법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뭐 칼라 파트를 좀 가능하면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법원의 판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막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하고 뭐 대중 장소에 가서 총을 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유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정상 창작이 된다고 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렇게 칼라 파트 솔직히 칼라 파트도 이게 모의총포이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디에도 이 칼라 파트 소염기에 뭘 해야 된다라는 법이라고 보다는 앞에서 전, 후, 아 후는 아니죠. 정면이나 양쪽 옆에서 이렇게 오렌지 탭이나 이런 색깔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위치가 이 총구죠. 총구의 소염기를 칼라 파트로 쓰는 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피해는 안 갈 것 같아요. 뉴스 내용을 봐도 에어소프트건이라든지 비비탄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진 않지만 수입, 우리가 이제 부품 수입, 튜링용 부품을 수입하는 데는 분명히 제약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셨 분들도 계시겠죠. 그 실제 시연하는 영상들, 글록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개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개조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도 저는 좀 많은 의구심을 가요. 그 뒤에 이제 모델건의 화약이 터트리면서 탄피가 배출되는 방식들은 일본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고 만약에 총이 발사 안 되고 화약만 터지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그 부분보다는 첫 번째 앞부분 영상에서 글록이나 이렇게 총을 발사해 가지고 캔이 4개가 터진다든지 골판지 두께가 이런 두께인데 다 뚫는다든지 이거 사람 맞으면 잘못하면 이렇게 얼굴 같은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고 저는 뭐 불구속 수사라고 얼핏 들었는데 한 명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사건이 종결이 되고 저희 에어소프트 유저들한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 유튜브 영상 채널들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초보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모델건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델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모델건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모델건이 수입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짧게 나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이 모델건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모델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갈까 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당분간 조용히 일이나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